우리 다같이 묵도하심으로써 새벽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관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의 매눈줄로 성룡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오늘 복음으로 하나 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강단 말씀을 주셨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아라 그 핵심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확실하게 믿는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원리스 되어야 되고 또 생명 살리는 원리스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헌신의 삶을 살아라 우리에게 성취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데요 사도 바울은 성룡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선포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원리스를 방해하는 존재가 있다는 거죠 사탄의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한 우리의 강아지 고양이 원숭이 이렇게 넣어놨는데 처음에는 막 싸우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며칠이 지나니까는 이 세 존재도 친해지더라는 거죠 그런데 어떤 경우는 한 방에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순복은 목사님들을 합숙시켜놨는데 친해지기는 커녕 교리를 가지고 싸우더라 이런 좀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교회가 하나 되기 어렵다라는 거죠 불교도 하나 됩니다 천주교도 하나 됩니다 그런데 왜 기독교만 이렇게 종파가 많은가 왜냐하면 기독교가 말하는 복음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그래서 이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음으로 원리스되어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응담을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첫 번째입니다 다시 복음을 들어야 한다 입니다 1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는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 4장 말씀입니다 에베소서는 총 6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1장부터 3장까지는요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대속과 부활이 어떤 것인지 복음의 액기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장부터 6장까지는요 그 복음을 바탕으로 우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복음적인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순서입니다 왜 사도바울이 이미 복음을 알고 있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전반부의 복음에 대해서 설명합니까 그리고 복음의 그 액기수에 대해서 선포한 다음에 그 이후에 복음적인 삶을 이렇게 살아라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 이유는요 복음을 매일 듣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1장에서 3장까지는요 복음의 가견뿔이 체질 되라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탈진하고 지쳐서 자기의 신앙과 모든 사역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된다 그래서 말씀 복음을 깊이 들고 오늘도 다시 듣고 복음적인 삶으로 승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바울은 이와 똑같은 방식으로 로마 교인들에게도 편지를 씁니다 로마서 1장 15절에 보니깐요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지금 로마서에서 사도바울은요 누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합니까 불신자들 아닙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로마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지금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의 믿음이 약해져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로마서 1장 8절에 보니까요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미로다 이미 믿음의 소문이 난 사람들이 로마 교인들입니다 즉 사도바울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요 이 복음은 불신자만 듣는 게 아니라 목사가 들어야 된다 이 복음은 교사가 들어야 되고 직분자가 들어야 되고 랩런트가 끊임없이 들어야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로마서에서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다시 복음을 매일 들어야 됩니다 그 복음이 내 인생의 절대의 기준이 되기 때문이죠 우리가 왜 사문을 합니까? 우리가 왜 묵상합니까? 매일매일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의 기준입니다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요 죄를 갖고 태어나죠 창세기 3장 아담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되려고 선악과를 먹고 불순종했습니다 이것을 원죄라고 하죠 이 죄는요 갖고 놀 수 있는 장난감이 아닙니다 무서운 힘입니다 아무리 결단하고 아무리 노력해도요 이 영적인 문제는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죄 때문에 어떻게 됐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트코인으로 돈을 잃고 아파트 가격이 조금만 내려가도 우리가 땅을 치고 굉장히 슬퍼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인간에게 떠나다 이거는요 엄청난 아픔입니다 우리 안에 죄 우리가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입니다 이 속량은요 2000년 전 노예 시장에 쓰이던 단어입니다 한마디로 노예가 몸값을 누군가 치러지고 그 노예를 해방시켰다 그 단어죠 공짜로 몸값을 치를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치르셨죠?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으로 엄청난 값을 치러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죄를 이기는 유일한 능력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보혈을요 아내가 그냥 믿습니다 아내가 그냥 구원 받았습니다가 아니라 이 보혈을 정확하게 믿어야 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죄를 사한다는 믿음 예수의 피가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다는 믿음 예수의 피의 권세 앞에 모든 사탄의 권세가 무너진다는 믿음 예수의 피로 나의 예틀은 깨지고 새 띄는 생이 된다는 믿음 이 구체적인 보혈을 가지고 믿음으로 선포하면요 우리는요 날마다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보금의 말씀을요 매일 듣고 읽고 나 자신에게 선포하는 사람은 하루하루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금을 듣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원내수를 이루는 삶입니다 1절을 다시 보면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4장부터 사도 바오른 성도들에게 무엇을 권면합니까? 합당하게 행하라 네가 보금을 받은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라 보금을 가졌으면 보금적으로 살아라 지금 사도 바오른이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세상이 교회를 욕합니까? 교회에게 기대하고 있다는 게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악해도 교회는 달라야 되지 않냐 목사는 달라야 되고 장로님은 달라야 되고 집사님, 성도님들은 달라야 되지 않냐 근데 세상과 똑같으니까 사람들이 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보금을 가졌기 때문에 보금 가진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게 무엇이죠? 일단 교회 안에서 성도의 교제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원내수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오른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네 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의 2절 보니까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첫 번째 겸손입니다 겸손의 반대말이 뭘까요? 저는 그걸 창세기의 3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창세기의 3장의 에덴 동산에서 첫 사람 아담과 하와는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어버렸죠 그 이유가 무엇이죠?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네가 선악을 판단하게 될 것이다 이게 교만입니다 이게 바로 창세기의 3장의 교만이죠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처럼 된 게 아니라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렇게 착각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이 겸손은 내가 굽신굽신 거리는 게 겸손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을 바로 다시 찾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이게 겸손의 시작입니다 베드로는요 겸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니까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노들에게 순중하고 다 서로 겸손하여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말합니다 원어적으로는요 겸손의 앞치마를 두르라 그런데 이 얘기가 어디서 나왔냐 요한복음 13장 4절에서 5절 보니까요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는 그 말씀입니다 베드로에게 각인된 겸손은 이 부분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모습이 확실하게 각인됐습니다 절대적으로 높으신 하나님께서 낮은 제자들에게 헌신의 자세를 취한다 아 이게 겸손이구나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원내수를 이루는 삶은요 온유입니다 온유가 뭘까요?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요 길들여진 야생마입니다 야생마는요 나약하지 않습니다 아주 파워풀합니다 한마디로 성령 충만하고 열정이 넘칩니다 근데 그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통제된다 그게 온유입니다 모세는요 젊은 시절 힘이 많았죠 자신의 힘을 조절하지 못해서 나이 40세가 되던 때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애굽인을 쳐서 죽입니다 그리고 광야로 도망쳐서 40년 동안 연다는 시간을 받습니다 그 이후로 다시 회복됐어요 호랩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통제받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일걸음을 받냐 민숙이 12장 3절에 보니까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렇게 일걸음을 받습니다 우리가 온유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요 오래 참음입니다 우리는 참을 수 있죠 근데 오래 참는 것은요 인간의 영역이 아닙니다 참는 건 가능하지만 오래 참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디모네 전서 1장 16절에 보니까요 내가 그러나 내가 국류를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제자 디모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오래 참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우리는요 지적질 하려고 그래요 고치는 게 너무 쉽습니다 근데 내가 고치려는 말을 해서 고쳐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되죠? 세워주는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래 참기 위해서는요 내가 먼저 은혜 받아야 됩니다 내가 찬양을 하면서 은혜 받고 예배를 통해 은혜 받고 묵상과 혼자 성경을 읽으면서 은혜 받아야 됩니다 그 은혜를 받아야 원네스의 공동체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용납입니다 1번 2번은요 겸손과 온유는요 내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내가 겸손해야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통제받아야지 그리고 3번 4번인 오래 참음과 용납은요 상대방을 향한 문제입니다 왜 우리가 교회에서 오래 참고 용납을 해야 됩니까? 우리는 다 공사 중이기 때문입니다 다 공사 중이기 때문에 저 사람을 용납하고 저 사람을 우리가 오래 참아야 됩니다 우리가 언제 완전해집니까? 예수님 다시 오시는 제림 때 우리는 완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다시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도 복음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고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함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고 찬양과 기도를 통해 하루를 시작하시고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지시고요 그 다음에 4가지죠 원네스를 이루는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납을 통해서 하나 되는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강단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교회 안에서 원네스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납을 통해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생명 살리는 원네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살리는 말을 통해서 화목하는 말을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지금 추석 연휴 기간에 팔라완 그 다음에 필리핀, 케냐 이렇게 지금 선교 캠프를 가고 계십니다 우리 캠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